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아 너무너무 또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벅차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나라죠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이 세워졌을 무렵에 또 강력한 중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입니다 이 한나라와의 전쟁 그 전쟁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만조선 성립 당시의 정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이라는 나라는요 BC 2333년에 세워진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저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넘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건너온 위만이란 사람이 단군의 후손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고조선의 임금이 되죠 자 그래서 위만조선이 성립할 당시에 과연 어떻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어땠는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중국도 말이에요 진나라 한나라 교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에 한무제 한나라의 무제 유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의기관이 BC 141년부터 BC 87년까지 제의를 했고요 저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좀 못됐습니다 무제라는 이름을 썼던 것처럼 우리가 알아볼 때에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그런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월지국까지 정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월지국이 과연 어딜까요 대월지국은요 지도에서 보듯이 저쪽 서역지방입니다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그쪽이죠 그쪽 지역을 정복을 딱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쪽에 있는 야량국이라는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이 야량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에요 굉장히 웃긴 게 정말 우물한 개구리에요 이 한나라에 사신이 있다고 했을 때 야 한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크냐 막 이런 식으로 거만하게 물어봤던 그런 나라 야량국도 정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의 덩어리인 흉로까지 원정을 합니다 이 흉로는 말이에요 중국 애들이 생각을 할 때 그 북방에 있는 오랑캐들 가운데서 가장 힘든 오랑캐 가장 골칫덩어리는 오랑캐 그래서 오히려 흉로의 눈치를 봤던 그런 막강한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 동아시아에 있었던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 중국에서 넘어온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을 차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만은 과연 한나라와의 대중국 외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BC 194년에 위만이 딱 집권을 합니다 준왕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준왕은 남쪽으로 나가서 진국 마한 세력을 형성하는 데에 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자 위만이 집권을 했는데 한나라와의 외교노선은 어떻게 됐느냐 고조선이 그 근방의 군장들과 한나라와의 교류를 막지 않으면 무조건 오케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고조선의 위치가 중국과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이쪽의 중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나라가 야 다른 조그만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교류하는 거 니네가 막지만 않으면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어 자 중국에서 건너와서 정권을 안정시켜야 했던 위만은 아유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흔쾌히 승낙을 했겠죠 그래서 위만 때부터 고조선이 엄청나게 번영을 합니다 저 지도를 잠깐 보세요 이거는 학교에서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지도인데 사실은 고조선의 영역이 저보다 더 컸음을 요즘에 학자들은 자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있으면서 중계무역을 해서 막강한 경제적인 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부는 곧 뭘 또 의미하죠 국방력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자 위만 조선은요 위만 다음에 위만 아들 그 다음에 위만 손자 때까지 3대에서 끝납니다 그럼 위만의 아들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위만 손자 바로 우거입니다 그럼 우거왕은 어떤 정책을 폈을까요 우거왕은 국력이 성장이 됐죠 이야 이게 너무 좋은 게 고조선의 선물이에요 진나라 한나라 교책이지 중국 쪽에서 맨날 전쟁하지 북방에 또 흉노족이 있지 아유 골치 아파요 그래서 굉장히 치안적인 면으로나 볼 때 경제적인 면으로나 볼 때 안정적인 나라 아 이 당시에 이 동네에 고조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중국 사람 비롯해서 여러 민족들이 고조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고조선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건 신이 우리한테 주는 축복이야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곧 국력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쾌제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다음에 제가 소개할 부분인데 한과의 외교 정책이 할아버지 위만이 했던 거랑 반대로 한과의 사신 왕래 정지 가지마 무슨 뭐 한나라한테 외교관을 보내 안돼 그리고 주변국이 한과의 무역을 하고 교류하는 거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정하고 싶으면 돌아서 해 돌아서 가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애가 탈까 바로 주변국과 한나라가 애가 탄다라는 거죠 우거왕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1도 손해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고조선의 국력이 성장했기 때문에 우거왕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내가 장악하리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조금 더 주변 정세를 온갖 정보원들을 다 파견해가지고 좀 더 파악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약간의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국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우거왕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가 고대의 사료에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건 없습니다 자 사기를 한번 인용해 볼게요 한나라야 무제 때에 활약을 했던 사마천의 아주 유명한 역사서 사기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 때 이르러서는 유인에는 한나라 망명자 수가 대단히 많게 되었으며 천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천자는 황제를 얘기합니다 중국 황제 청자에게 입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개 숙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에게 알련하고자 하는 것도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마천의 사기에 우거왕의 정책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거왕이 믿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중국의 질이 가장 두려워했던 누구라고요 바로 흉노다 라는 거죠 흉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흉노는 중국이 쩔쩔맨 만큼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들이 정말 동양에서 별 볼 일이 없다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흉노족이 훈족이 됐다는 설이 제일 강력한 설이에요 이 훈족의 이동은 유럽에서 나름 싸움 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르만족 이 게르만족도 훈족이 무서워서 로마의 영토로 들어오게 되면서 로마 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역사를 바꾼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냥 중국인들처럼 오랑캐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라는 거죠 자 진나라 때 그 유명한 그 무시무시한 진시황제 흉노를 막기 위해서 쌓은 탐장이 바로 뭡니까 만리장성이죠 바로 흉노족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오히려 중국인들이 흉노족에게 야 이제 그만 좀 쳐들어와라 그만 좀 뺏어가라 그러면서 바쳤습니다 한 나라만 해도 흉노에게 매년 황실의 여인 그리고 막대한 물자 이런 걸 우리가 세폐라고 하는데 이런 세폐를 바쳤던 나라 민족이 바로 흉노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무제 때는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결국에는 흉노를 정벌하러 가는데 그 정벌하러 가는 길이 동양과 서양의 무역길이 되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실크로드 비단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 나라의 끊임없는 공격과 또 흉노족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흉노족들이 쇠퇴를 하게 되었다 어쨌든 BC 121년도에 쇠퇴를 했습니다만 흉노는 여전히 중국의 위협적인 민족이었고요 또 우거왕이 생각할 때 흉노와 연합을 했을 때의 한 나라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고조선과 한과의 전쟁 위만조선 성립 당시의 정세 핵심 요점을 지금부터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만이 단군의 후손인 준왕을 모르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됐을 그 당시에 주변 정세는 어떠했을까 자 한무제 유철 한나라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웠던 그리고 가장 전쟁을 많이 했던 그자가 황제에 등극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한무제가 주변국들을 하나하나씩 정복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위만이 중국과 외교 정책을 합니다 한나라도 위만이 만든 고조선, 위만조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이 그 근방에 작은 나라들과 한나라와의 무역 교류를 막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위만의 입장에서는 그리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만큼 위만이 고조선에 집권을 했을 때도 위만의 능력이라든가 고조선의 국력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만의 손자 우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거의 정책은 할아버지 위만의 정책하고 정반대로 바꿔버려요 한나라에 사신하고 왕래 정제해라 또 주변국이 한과 교류하는 걸 금지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거왕이 집권을 했을 때 이때는 한무제가 정말 잘나가는 그런 전성기 시대 때였어요 그거를 우거왕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 저런 정책을 썼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든 우거왕은 이 당시에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중국과 그 주변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이민해옵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의 국력이 한층 더 커졌고요 또 그 다음에 믿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 있으니 그 민족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흉노족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흉노족은 말이에요 진시왕제가 흉노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말리장성을 쌓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한나라가 흉노족에게 매년 황실의 여자와 막대한 물자를 발칠 만큼 어마어마한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한무제가 흉노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그 정벌하는 루트가 올해의 동서무용로인 비단길이 되었지만요 그 이후에 흉노족이 쇠퇴했습니다만 그래도 우거왕의 머릿속에는 흉노족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자신감 있게 한나라와 친하지 말아라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위만조선 성립 당시의 정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